안녕하세요. 배우 김양기입니다. 제가 오늘 1일 투어 가이드로 변신을 했는데요. 어디일지 궁금하시죠? 함께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플로리다 프로젝트 투어 가이드 배우 김양기입니다. 신나는 모험이 가득한 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렛츠고! 아, 제가 준비한 투어가 너무 사랑스러워.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조심 팔로미. 첫 번째 투어 장소는 매직 캐슬입니다. 무늬와 친구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죠. 매직 캐슬은 마치 마법처럼 방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죠. 플로리다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떠나볼 곳은 아이스크림 가게와 바비의 사무실. 더울 땐 시원한 게 최고죠. 아이스크림도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, 하참 동물원도 빼놓을 수 없죠. 이번엔 비밀 장소로 안내할게요. 최고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요. 여러분, 어드벤처2 어떠셨어요? 플로리다 프로젝트 함께하고 싶다면 3월 7일 오직 CGV에서만 만나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